여기부터 우리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독해 흐름. 이거 지금 파트가 어디라고요? 독해 흐름은? 파트 3. 4. 파트 3. 3. 3. 3. 파트 2입니다. 흐름. 두 문제 나오는 게 2 아니에요? 네. 이거 두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접속사? 그거는 파트 1이에요. 그건 몇 문제예요? 두 문제. 그래서 헷갈렸어요. 그래서 독해 흐름은 이건 따로 파트 2라고 해서 몇 번? 11번과 12번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헷갈리셨던 거는 파트 1이 1번부터 8번까지가 내용어가 들어가잖아요. 내용어가 들어가고 9번부터 10번도 빈칸인데 그거는 접속사 넣기인 거고 이제 파트 2로 만들어진 거는 이겁니다. 소위 이제 어떤 걸 물어보는 거냐? 코일어시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코일어시. 뭐지? 일관성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 이거를 지금 풀어보는 방법은 일단 규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 더 좋은 게 있었죠. 뭘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 기본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기본 문제를 상해서 일단은 뭘 하자? 첫 문장 첫 문장에서 키워드 두 개 뽑기 키워드 두 개를 뽑는데 주어보 그리고 슬어보를 나눠서 이제 뽑으면 된다. 그거고 이 주어보 보고는 대다수가 명사가 돼야겠고요. 슬어보 같은 경우에는 동사란 목적어 보호가 나오죠. 그랬을 때 동사란 목적어 보호가 나오는데 얘도 일단은 명사 중심으로 가자. 하지만 명사 중심으로 가되 명사가 아닌 게 나올 수도 있다. 어떤 의무 단위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나오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 두 가지의 키워드가 ABCD에 다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이거죠. 여기 한글로 지시된 거 한번 풀어보시죠. 말씀하신 분 들으면서 아는데 두 개를 찾으라고 할 수 있잖아요. 키워드 두 개 주어보 명사 슬어보 명사 근데 주어보 여기서 웨이브 워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보죠. 일단은 웨이브 워터에서는 높은 품질의 병생소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헌신합니다. 이건 어떤 광고문 뭐 같은 이런 느낌인데 얘는 이렇게 잡아야 돼요. 지금 주어보 해서 찾으라고 했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이거 얘기를 다 할 것 같으니까 병생수 생산 이거 하나 잡고 그 뒤에 환경의 헌신 이렇게 잡아야 되지. 사장님 그러면 워터 웨이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워터 웨이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구제하자마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얘가 빼먹고 싶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제가 명사 유지로 잡으라고 해가지고 단어 하나만 딱 잡고 굳이 그런 건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A부터 봅시다. 자 이를 위하여 저희 수익의 5%는 환경 자선 단체를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환경에도 헌신합니다. 환경 나왔네요. 그죠? 자 그리고 하나 여기 있는 거 이거 지금 그 웨이브 워터 연결되니까 저희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희는 또한 초등학교에 여러 어떤 거?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나와있죠? 어 네 네네네 하늘색 이렇게 갈 수 있겠고 다음에 C는 초등학생들은 자연과 동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환경이죠? 근데 웨이브 워터 높은 품질의 병 생수 생산 없어요. 뒤는 그리고 물론 모든 웨이브 워터 생수병은 완전히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재활용 거꾸로 내네 거꾸로 했는데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뭘로? C 이거 지금 한국어로 한 거긴 한데 이거 그냥 가능하겠죠? 예쁘게 하려니까 더 안된다. 근데 실하는 거 되게 오래버린 것 같아요. 아직 안 익숙해가지고. 그래서 찾기가 알아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하실 때 보통은 어떻게 푸냐면 키워드로 답하는 거 알기 전에는 내용을 다 이해한 다음에 풀려 그래요. 그러면 안되고 특히 이제 리딩 같은 경우에는 파트가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5개, 6개, 7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왜냐면 파트 3가 메인 아이디어랑 코렉트 디테일 그리고 인퍼런스 퀘스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각각의 물어보는 유형마다 물어보는 문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에는 각각 다르게 접근을 해야지 올바른 정답을 찾을 수 있다. 라는 거 챙기시면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전체 아홉 문제 1분 10초씩 드시면 빼겠고 저 열심히 들었는데 10분 30초 9분 드리죠. 네. 9분 너무하십니다. 날 낚았어. 레디 고 11분 152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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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cul 2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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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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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e. 份. 자. 펜스wein fluid poo. знает. vale. 보니까 연구가 지금 알렸다고 하는데 명확한 건강성이 있죠. To be had from eating primary vegetarian diet. 그래서 vegetarians on the whole have a higher intake of vitamin and mineral rich vegetables. vitamin and mineral rich, and fruits. 여기서 대개는 energy boost. 일단 vegetarian diet니까 vegetarian 연결되는 거고요. 여기서 어떤 건강상의 이점이 바로 뭐냐. 그 에너지 부스트 연결되겠네요. 그 다음에 avoiding meat means a person less likely to suffer from. 어 이거 다인데? Less likely to suffer from a degenerative disease and more likely to live a long life. 이게 다네요. 자 그러면은 그 vegetarian diet. vegetarian diet 자체가 바로 뭐입니까? 보시다시피 avoiding meat. 이 자체가 vegetarian diet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C는 Owing to their low cholesterol level, vegetarians are also at decreased risk for health attacks.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low cholesterol level 이니까 이거는 또 헬스 베너핏. 헬스 베너핏. 어 헬스 베너핏. 나왔고 vegetarian 얘기 나와 있고요. 헬스 베너핏. 챙겨볼까? 다 있네요. 그리고 여기 뭐 헐터 때. 헐터 때 또 헬스 베너핏. 오케이. 그 다음에 following vegetarian diet. 명확하게 지금 vegetarian diet 라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vegetarian diet 를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conserve natural resources and prevent animal cruelty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 입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natural resources and prevent animal cruelty. 자 이거랑 헬스 베너핏. 이거랑은 연관 관계가 없죠. 프로농티가 잔혹성은? 잔인함. 애니멀. 애니멀 그렇다니까 동물학대요. 동물학대는 어떤 건강상 이점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지금 이 이 D번 보기는 vegetarian diet만 있고 헬스 베너핏이 빠져있다. 그래서 답은? D다. D다. 그렇게 가주시면 되겠다. 완전 진짜 깔끔하게 풀리네요. 대박이다. 다른 것도 그렇게 썼나? 헐. 한 절반 정도 밖에 그렇게 못 풀었어요 사실은. 이게 찾으려고 막 찾다보면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들이 있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뒤에 것들은 다 그렇게 풀었는데요. 말씀해주신 거. 앞에 거 5번, 4번, 3번은 그렇게 못 풀었어요. 2, 3, 4, 5번을. 아 2, 3, 4, 5번을? 네. 2, 3, 4, 5번을 그렇게 못 풀었어요. 그래서 틀리셨습니까? 맞으셨습니까? 3, 4번은 맞았는데 2번은 틀렸어요. 3, 4번 맞았고. 이게 맞았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널뛰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방법론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영어를 잘하면은 탭스 점수를 고독점 받을 수 있다. 이건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영어 못하면은 탭스 점수는 낮게 받는다. 이것도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아무리 그럴 확률이 있긴 하겠지만은 영어 잘한다고 점수를 항상 잘 받거나 못한다면 무조건 점수를 못 받고 이건 아니다. 수업 영어의 한계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뭡니까? 바로 백제에다 쓰는 게 아니라 지금 4지선다. 멀티플 초이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빈 루퍼를 파고 들어간 거예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실력을 키워야지 뭐하는 거야 이게. 오케이. 그 다음에 질문. 끝. 마지막이로 grass I think. .. 잠옥이 삐식을 여기 잡이 손ова